유니가든 유니가든에 왔습니다. 유니가든에서 넓게 펼쳐진 정원을 넓게 펼쳐진 정원이 앞에 쫙 있습니다. 이곳은 유료이고요. 이곳은 가을에 왔을 때 코키아가 이쁘게 자리를 잡을 것 같은데요. 가을에 오시면 코키아가 코키아 종류와 다른 종류도 같이 있는 것 같은데요. 붉게 묻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단풍이 들어서 이쁘게 변하는게 이곳은 새로운 붉게 변하는 우리나라에도 유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곳은 잎이 좀 길고 좀 큽니다. 그리고 저쪽에 이제 코키아 코키아가 있고요. 특히 저쪽에 보시면 담쟁이 동풍도 굉장히 이쁠 것 같습니다. 담쟁이 동풍도 굉장히 이쁠 것 같습니다. 모짜렐로 소주가 안으로써 되새기 2개 1개 소주가 안으로써 소주가 안으로써 1개 제여 고춧가루 고춧가루 안전한 비트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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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작나무를 심고 습지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습이 많고 그늘진 그런 걸 만들어서 저 아래쪽에 일이 습이 많을 것 같고요 워터가든 그 물을 좋아하고 보통 이제 반근을 자라는 그런 식물들을 식재한 것 같습니다 자작나무로 이렇게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양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 뒤편은 보통적으로 다 음지인데 음지 식물들과 이렇게 그 습을 좋아하는 그런 식물들을 갖다가 이용한다면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도 워터가든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응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워터가든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그 개수나무가 보입니다 개수나무가 한여름에 이제 가물 때는 입이 타는 현상이 생기는데 워터가든을 심었다는 건 습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물이 메마르면 안 되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식재란 것 같습니다 자작나무는 우리나라에 있는 자작나무와 똑같은 자작나무고요 시베리아 자작나무 개수나무인데 지금 병이 와서 물이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벌레들이 다 맛있게 양념 습지에 잘하는 이런 억새 종류 그리고 습지에 이렇게 있는 생태계를 갖다가 보실 수 있는 관찰용으로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곳은 이렇게 비가 오면 습이 많이 물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도둑해서 배수가 안 되는 지형일 거예요 그런 지역으로 지금 식물들을 식재를 했고 이제 갈대 같은 경우에 불에서 원식을 잘합니다 습이 많은 곳에서 물 속에 자라는 식물들 아슬아슬하게 돌을 건너게끔 제가 아는 건 개구리밥 굉장히 높은 양념의 중간에 전략한 코알르로 이제 열정OOM 부터가든 나무가 공개됩니다 이거에 있는지 여러가지 부터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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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종류도 있고 부터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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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제일 많은 게 개구리 밥인 것 같습니다 개구리 밥이 월동을 하는 줄 알았더니 개구리 밥은 월동을 안 하고 씨를 번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씨를 떨어뜨리고 겨울에는 얼어 죽고 다시 씨가 발화해서 개구리 밥이 되는 우리가 시골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식물 중에 하나가 이 쇠뛰기 쇠뛰기가 물속에서 굉장히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버터가든 버터가든을 보셨습니다 프레그런스 가든, 향수 가든입니다 어떤 향기가 날지 궁금해집니다 제 옆에는 규외 건물이 있고요 옆에는 향수저국, 향수의 대표적인 식물,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일락 라벤더, 개수나무 호스타도 있고, 백화 명화주 쿨입니다 쿨을 안 뽑은 것 같습니다 민트 종류도 있고요 소사가 종류 능수화가 지금 겨울철 아마 추위나 가암봄에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향기가 나는 정원 생각해라 이거는 모과나무 같기도 하고요 향기가 나는 정원인데 향기가 안 나가는 미국수로 다나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평꽃도 있고요 건물이 담쟁이 덩클럽 정말 이쁘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라벤더 향기가 나는 정원에서 지금 제일 독특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개수나무인데요 개수나무로 이렇게 무차디를 갖다가 만들어놨는데 이 초콜릿 향기 정확히 말로 표현하기는 못하는데 달콤한 향기가 납니다 개수나무가 그래서 개수나무를 갖다가 저렇게 보통적으로 묘목이 저렴하니까 묘목으로 이렇게 심어서 그 모양을 갖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향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요 클레마티스가 있고요 지금 장미 종류들 지금 장미 종류들 능소와 풍전 송터거 같은 느낌들 들고요 원형이고요 지금 이제 찔레 장미 종류 굉장히 세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일반 덩클 장미 정말 독특한게 이렇게 벽에 달라붙어서 자라고 있는데 아 이렇게 벽에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장미를 벽에 이제 자연스럽게 붙은 느낌인데 가지 배열을 정말 잘해서 이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붙이기보다는 이제 묶어 준거죠 가지를 하나하나 가지를 하나 묶어서 벽을 2층으로 향기나는 정원이었습니다. 이곳은 로즈가든 장미정원입니다. 향기가 더 좋은데요. 아까 향기나는 정원보다 더 향기가 진합니다. 벽 쪽에는 클레마티스도 있고요. 클레마티스 아래 장미들을 심었습니다. 민트 종류를 심었고요. 장미가 색상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라 장미, 빨간 장미. 제가 네덜란드에서 봤던 바빌론 장미 시리즈. 이런 종류하고 닮은 것 같고요. 색상이 정말 선명하고요. 그리고 산딸기도 있습니다. 산딸기도 있고요. 칙백나무로 이렇게 울타리를 했습니다. 정원의 장미들의 심균 옆에 있어요. 다른 식물들로 포인트도 잡았고요. 장미들 위에 이제 그 나무의 껍질 코코피트 같기도 하고요. 피복을 해주셨습니다. 이 장미정원은 지금 그 장미와 그리고 장미 향기와 새돌이. 장미정원인데 해당화도 있습니다. 지금 해당화들이 쭉 있고요. 해당화가 겹꽃이 많아요. 겹꽃이 많고요. 정말 한국에서는 없는 것 같은데 이곳에 겹해당화를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색상별로 꼭 장미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바닷가 바닷가에서 장미 대신 심으면 면분에 강하기 때문에 바닷가의 조경이나 이런 정원에는 해당화를 많이 써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색상이 다양하고 장미정원으로 꽃이 계속 피구지구하기 때문에 장미정원을 보셨습니다. 이곳에는 코키아 뎁사리를 심어서 아마 그 가을이 되면 굵게 물든 장관의 모습을 멋진 장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곳은 뎁사리 코키아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뎁사리 하면 코키아고요. 코키아 정도가 심겨져서 가을이면 굵게 물드는 그 뎁사리를 보실 수 있는데 저곳에 보시면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구석구석 근데 이 뎁사리가 키가 잘못하면 너무 많이 크기 때문에 키를 키우지 않고 굵은 모습을 보기 위해서 시간을 좀 조절해서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좀 작은 편인데 가을 되면 저 아이들이 쓰러지지 않고 단단하게 커서 꽃을 붉게 물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이렇게 나리 종류도 있고요. 이 분 시켰는데 꽃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 조팜당우 황금조팜 종류 같기도 하고 삼색조팜 황금조팜인 것 같습니다. 삼색조팜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꽃 필듯이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이곳에 날씨가 한국보다 더 춥다고 생각하시면 될 수 있고요. 해송 같은 수납구 종류가 있고 해송 같은 수납구 종류가 있고 마치 골프장의 홀드를 연상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의 구액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좀 부정형이지만 사람들이 사이사이로 다 다닐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중간에 있는 나무들은 산버스로 보입니다. 산버스로 보입니다. 여기는 지금 꽃이 화려하게 펴는데 영레이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니 정원이 조성되어 있고요. 동네이비가 지금 꽃이 너무나 아름답게 안바를 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무 그늘도 있고요. 그리고 나무 그늘을 위해서 삼권나무를 이식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전반 전체적으로 코키아가 식물일 건지 아니면 다른 식물이 식재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쪽은 이제 그 뎁쌀이가 가을이면 붉게 물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뎁쌀이